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오늘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다루게 됐네요.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데 이 좁은 국토의 여러분들은 뭡니까? 타자마자 내려야 될 그런 고속철도를 왜 만듭니까? 11조를 들여가지고. 시작은 11조지만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예산 찔끔찔끔 나올 거고 그럼 그게 20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여러분들 지금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고속버스터미널을 가보게 되면 대구하고 광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다 텅텅 비어 다니고 그것도 다 여러분들 다 국가보조금조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11조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무리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나 강기정처럼 광주광역시장이 업적이나 지적이 필요하다지만 좀 정신들을 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래도 대선후보가 이름 출마했으니까 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야기죠. 달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게 아마 국회에서 문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건설위원 산하에서 여러분들 약속대로 통과가 안 된 모양입니다. 달빛철도법 제동글리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법이 어딨노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위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261명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안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기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서 안 됩니다. 참 황당한 일이 오늘 국토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있었습니다.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를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소위를 통과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겹쳐가지고 법사위나 이제 겹쳐가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아마 올라갈 걸 보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처신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 철도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좁은 나라 이런 공항이 뭐 열다섯 개 열다섯 개입니다. 앞으로 뭐 많이 공항도 더 짓고 달빛도 짓고 여러분들 그냥 찬빛도 짓고 그다음 뭐죠 여의도 빛도 짓고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사하다가 다 부도 날 거니까 돈 이득 줘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래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선전해가지고 그럭저럭 재정이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갈 겁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드리겠습니까 여기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대구 고속도로 너무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여러분들 텅텅 빕니다. 그거 아마 보조금으로 다 운영될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걸 보고 진짜 도자기님 말씀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정을 탕진하고 낭비를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 그런데 이런데 a님도 대구 광주 고속도로 한가한데 무슨 고속철도입니까 대한민국에 대구 광주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 국민들이 피 땀 흘려 세금 낸 걸 당신들이 대구 광주 주민들이 빈열차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경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굳이 국회에서 강행을 합니까 홍준표 씨는 국가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주민들이 홍준표를 이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건설위 교통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러분들 뺑소니를 친 거는 여론이 하도 흉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총탄 맞기 싫다 그렇게 삼아 그걸 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를 엄격히 거쳐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올해만 하더라도 한 50조 가까이 그렇게 채금 수입 펑크가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편법으로 다 이렇게 막는데 1조 2조 3조를 다 누구집 아이 이름처럼 이렇게 여기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표를 얻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부들이 이런들 살림 사는 기분으로 나라 살림을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야기죠. 세금 부담이나 그런 것은 준조시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건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다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내수를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면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좀 보겠죠. 땅값 보상받는 사람이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이제 시장을 맡았으니까 한 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 건입니다. 우리 윤석열 여러분들 대통령께서도 한 건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엑스포에 올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도 그냥 다 한 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상황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대한민국 이런 경제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는 잘못하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쭉 하강시를 여러분 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들어놓은 대기업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바쁜 종종걸음을 다 걷고 이번도 여러분들 일본하고 관계가 호전이 돼 가지고 100억불에 대한 외환수합 여러분들 협정이 맺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사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탕진을 해 가지고 나라의 예산규모가 647조 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탱 못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도 날 겁니다 한 번 정도로. 재정위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뻔한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